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당을 거의 결정한 것 같네요. 오늘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고 결정하겠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요식형이고 본인이 이미 다 결정해놓고 모양새를 가축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한 신문이 당적을 밥 먹듯이 바꾼 이현주 민주당 복당 때는 여섯번째 참 여러분 여기 모습을 보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제 아마 마지막에 이렇게 입법을 좀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그런 중소기업 중앙회의에 회장님이 이렇게 한참 젊은 이분이 아마 홍익표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입니까? 뭐 탁 외면하고 들어간 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관과 정치와 민간 사이의 이렇게 관계인 거죠.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 그냥 한국 역사가 이랬습니다. 관이 항상 민을 억압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나이가 한참 드셨을 겁니다. 아마 중앙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되시는 분이. 말도 안 되는 제도니까 좀 민주당이 협조해달라 손을 탁 부딪히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나라는 엉망진창이 돼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본인들 봉급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다들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제 이현주 씨 보시게 되면 당적을 밥먹듯이 바꾼 이현주 민주당 복당 때는 여섯 번째 이제 25일이죠. 오늘 이재명 해동서 최종 결정 이현주 씨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페이스북을 쭉 이렇게 참조를 해보니까 이미 다 결정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논쟁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댓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렸고 당 외연 확장을 도와달라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미 당적을 다섯 차례나 바꾼 철새 정치인의 형태와 함께 국민의힘 소속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 과거 이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씨는 이현주 씨가 상당히 상품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현주 씨가 윤 정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현주 씨의 그 말과 글을 통해 가지고 윤 정부를 그냥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이런 공격수로서는 너무나 좋은 그런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그 세계를 잘 아는 윤 정부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할 수 있는 예리한 공격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이현주 씨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됐으니까 국회의원을 두 번씩이나 연속적으로 못할 수는 없으니까 민주당 가서 새로 정치를 시작하겠다. 이게 딱 이제 궁합이 맞은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뭐 다 이렇게 모양새를 갖춘 다음에 이제 오늘 이 페이스북에 최근 이재명 대표께서 북당을 제안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지만 그거는 뭐 그냥 해보는 이야기고 이재명 당대표의 첫 끈들하고 다 만나서 조율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모양새를 갖추는 그런 단계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이제 오늘 만나는 거죠. 문화일국 비사의 이름들 수백 개 댓글이 실렸는데 어마어마하게 비난하는 거죠. 정치를 하면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되니까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욕이 그냥 뭐 그냥 다발 다발로 그냥 촤악 이렇게 이러면 들 나왔는데 이 목록 주점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연주 네가 인간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는 이연주가 아니라 이연절이라 부를 것이다. 완전 뭐 뭐 하는구나 뭐 이렇게 표시했는데 뭐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관계없는 거죠. 이연주 씨 입장에서는 입장이 맹악하게 정리정돈된 것 같다. 본인은 고신 많이 안 했겠습니까. 두 번씩이나 이제 국회의원을 못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큰 공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연주 의원 전 의원의 그런 입장을 좀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페이스북을 방문해 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쭉 이렇게 이러면 페이스북을 방문해서 시간 순서대로 쭉 살펴보게 되면 직접 만난 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사람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면 세계를 이해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복당을 제안하셨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어제 기준으로 가장 뒤에 나온 겁니다. 역순으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일부 언론에서 내일 25일 날 입당식 등등 보도가 있었는데 오보입니다. 그냥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그다음 이야기입니다. 가장 최근 순서입니다. 고영미 씨가 가지 마시고 민주당만 빼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현주 씨 입장에서는 당선 을 어느 정도 상당히 보장할 수 있는 데를 가고 싶을 테니까 그러니까 진정인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최근 이연주 씨가 남긴 가장 최근 여름 글은 지자님들 자꾸 앞서 나가 기사 쓰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복당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시 없습니다. 제가 제안을 받아서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로선 큰 결심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들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인터뷰도 가급적 정해진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별 할 말이 없습니다. 뭔가 정하게 되면 바로 패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연주 씨로서는 정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의사결정 가운데 하나겠죠.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가면 그냥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귀신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이은주 의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타임라인을 따라가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작심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동안 남긴 글을 1월 달에 남긴 글을 제가 쫙 다 보니까 그냥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걸을 써 놔두고. 그러니까 완전히 결배를 일찍부터 그냥 각오를 한 겁니다. 이게 이틀 전입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권은 수살사안이지 사과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대선 이후에 국민들은 주가 조작 재판을 보며 실상을 알았고 양편 고속도로 온갖 부적절한 처신 목걸이의 맹품백 국정농단까지 의심합니다. 대선 때랑 다릅니다. 완전히 이제 각을 세워 가지고 그냥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남긴 혹은 트위트에 남긴 글을 역순으로 따라가 보게 되면 만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지금 마음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 달이 지나도록 지지율의 변화가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는 차별화 쇼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여부는 적당히 사과쇼하면서 봉합하는지 민의에 따라 특검법 받는지를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적한 것처럼 한동훈 씨가 들어오고 나서 지지율에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이 현재 용산과 국민의힘 수뇌부의 고민인 거죠. 그런데 이걸 뭐 쇼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은 그냥 사건이니까. 그거를 이현주 씨 입장에서는 쇼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든 윤 대통령하고는 뭐 완전히 척을 지기로 그냥 결심을 했으니까 이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윤 대통령은 당무에 그만 개입하시고 제발 국정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도 외교도 대북관계도 모두 사르름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